나 어렸을 때 해본 적 있어 바로 그거야 까맣게 덮인 종이는 매끄럽지만 모든 게 가려져 있어 긁고 상처내면 그 아래 숨겨진 색들이 틈으로 드러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 부딪혀 상처내 긁어내봐 안하던 짓들을 해봐 넌 놀라고 두렵고 실망하겠지만 그 틈으로 너의 색이 고개를 내밀 거야 나의 색 부딪혀 상처내 긁어내봐 안하던 짓들을 해보일까 넌 놀라고 두렵고 실망하겠지만 세상 나한테 실망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럼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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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어쩌면 난 이상한 사람 어쩌면 난 웃긴 사람 어쩌면 난 달리기가 빠른 사람 어쩌면 난 용감한 사람 어쩌면 난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